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드럼 다시 시작했다고 좋아하더니 뭐가 잘 안 돼?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야. 나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?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. 공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. 이거 봐. 손가락에 구둔살이 박였어.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. 이 정도로 연습을 했으면 실력이 늘어야 하는데. 왜 이럴까?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게 아닐까? 너 예전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다면서 열심히 연습하니까 곧 좋아질 거야. 난 네가 부러워. 내가 부럽다고? 그래,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거잖아. 어, 그건 그렇지만...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. 글쎄, 그냥 공부가 싫지는 않고 또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.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어. 그래서 난 하고 싶은 걸 찾은 네가 부러워.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. 너 머리가 좋고 성실하니까 뭐든 잘할 거야. 고맙다. 지금은 힘들겠지만 너도 힘내?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. 나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 멋지게 할 거야. 그래, 기대할게. 저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? 집에 돌아가니 제 책상 위에 드럼스틱이 놓여 있었어요. 부모님의 선물이겠죠? 절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. 아직은 커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. 그러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왜요? 으흐흐